아 도대체 어딜 간다고 그래 어머어머어머어머 세상에 집은 이번 생에는 못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예쁜 주택 전시관에 데려다니 계획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고객님 옵션 선택해서 막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? 그런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자기야 응? 일반적으로 주택 전시관에서는 일부 옵션만 적용돼 있거든 아 그래? 걱정 마세요 고객님 저희는 모든 옵션을 실시간으로 미리 조합해볼 수 있는 D 버추얼이 있어요